문정권 하에서 활동했던 전 장관들하고 마지막 오찬을 했더구먼요. 문정권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텃밭을 가꾸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 꿈도 야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패하겠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서 반드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모든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텃밭 가꾸면서 살 수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처음부터 뭘 했습니까? 집권 처음부터 한 일은 정권을 계속해서 잡아야겠다. 달리 표현하게 되면 좌파 장기 집권 좌파 영구 집권을 해야겠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던 2017년 5구 대선부터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국민을 모시어서 국민이 참 잘했다고 표를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선거마다 선거를 훔치고 그 선거를 훔친 것을 가지고 좌익들의 영구 집권하는 것을 만들겠다. 그것이 문정권이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07년도 5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 총 12%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안심했겠죠. 부정선거를 가지고 번번이 해보니까 재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도 훔치고 2020년 4.15 총선에서 180석이 달하는 법력. 그건 얼마나 안심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은 불법과 부정의를 마음껏 이렇게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텃밭 가꾸며 살 것이란 소박한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겠느냐는 이야기죠. 문 대통령이 20일 날 오찬장에서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언둔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살기를 원했다면 선출직 공직자가 왕이 아니고 5년 동안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시켜준 일종의 선출직 공직자다. 이런 것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텃밭 가꾸며 살 것이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이견을 제시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통도사에도 가고 영남 알퍼스 등산도 하고 텃밭을 가꾸고 개, 고양이 닭 키우며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옳은 이야기입니까? 정말 참 옳은 이야기죠. 옳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문장님께서 잊혀지는 인생 살겠다고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는 인생이 되실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데이비드님은 어디에서 노역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2022년 또 4월 1일 날 4월 1일 날 선거가 끝나고 이제 4월 1일 퇴임을 한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문재인 국정지지율이 12주째 40%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갤럽이 1위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0%다. 도대체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게 40%의 국정지지율이 나오냐 그러니까 문정권 하에서 공적인 그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다 조작인 겁니다. 사귄 겁니다. 야바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국정지지율이 40%를 나오냐 이거는 뭐 뻔하지 않습니까 2018년 또 8월 9일 날 드루킹 사건으로 지금 수감되어 있는 전 경남지사 김경수 씨가 드루킹인 김동헌 씨인가 하는 분에게 정권 말기까지 지지율이 40% 되도록 도와달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선거도 조작하고 여론조사도 조작하고 거짓말 아닌 게 없는 겁니다. 거짓말 아닌 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40% 유지가 될 수 있냐 속도 너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론조사를 그냥 내놓고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 선거를 내놓고 조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선거를 조작한 건 나쁜 일이죠. 임기 말까지 지지율 관리를 부탁했다 그게 2018년 8월 9일 날 SBS 뉴스거든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드루킹 특검의 제조사 조사가 8월 9일 오전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드루킹 김 모 씨가 김경수 지사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관리를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루킹 김 모 씨의 새로운 진술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김경수 지사를 만났는데 김경수 지사가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지지율 4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는 뭐죠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당선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드루킹을 만나가지고 국정권 말기까지 지지율 40% 이상을 유지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국민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장에서 텃밭 가꾸며 살고 싶다. 개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염수도 키우고 통도 사도 놀러가고 양산 알프수도 가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선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양재봉님 누가 보통 시민으로 편하게 살게 두나요 국립호텔로 모실 텐데 기다리시게나 379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신의균님 5년간 그리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도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326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홍순권님 노무현 씨도 봉하마을 내려가 조용히 살겠다고 했죠. 그러나 현실은 대화망 만들어놓고 사안마다 온갖 훈장질을 했습니다. 292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한 겁니다. 도저히 40%대 국정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선별한 것이 아니고 텃밭 가꾸며 살겠다는 문 대통령의 그런 내용을 기사화한 바로 가장 상단에 실린 국민들의 의견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국정지지율이 40%나 나오냐 이렇게 모든 것을 조작하면 당신들 어떻게 되냐 유창성님 꿈도 야무지십니다. 김홍진님 구치 속 조도소에서 텃밭이 있나요 김성수님 원래 나오지 말았어야 될 인물인데 나라를 다 망쳐놓고 뭘 한다고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국정지지율이 40%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국정지지율이 40% 되냐 이렇게 기막힌 조작을 하고도 뻔뻔한 겁니다. 강성우님 당연한 걸 무슨 결기가 느껴지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들리지 말라는 겁니까 정말 웃기고 있습니다. 우면아님 맘대로요 최찬수님 놀고 있네요 이재성님 조용히 살 테니 봐주세요 그러고 있네요 이렇게 시민들이 개강한 표현이 그냥 기사의 밑에 하단의 의견에 도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하도 여론조사가 조작이 심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대부분 기사나 이런 부분에 댓글을 보면서 대부분 여론을 파악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여론조사 한번 해봤습니다. 공병호 tv에서 4분 전에 했습니다. 설문조사가 현실정치를 관리하지 않고 텃밭을 가꾸며 살 것이다. 4월 20일 조선 전직 장관들과의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 여러분께서는 가능할 것이로 보십니까 가능할 것이다 6% 불가능할 것이다 92% 잘 모르겠다 1% 1천명이 투표했기 때문에 만명이든 2만명이든 10만명이 투표하든 거의 이것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씩 바뀌겠죠.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할 것을 보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도 다 알 겁니다. 국정지지율이 신문의 40%를 기록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상당히 양산가스 편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노후가 편안하고 절겁고 유쾌하게 되면 민주공학으로서 대한민국은 죽은 것이고 문 대통령이 노후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면 그러면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학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대해서 내심 쾌제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10만 명이 투표한 바로 결과입니다. 어제 발표한 거죠. 민주당이 검수완박급을 강행하는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이유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87%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인이 불안하니까 본인이 살아야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위협 앞에서는. 본인이 위험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재명의 이익과 문재인의 이익과 또 민주당 자체의 이익이 있는 것이죠.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문재인 방탄법 이재명 방탄법법이 아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방탄법이 바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본인들도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뭐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문 대통령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어려운가 사실과 진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불가능하냐 그냥 역사를 보면 딱 결론이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오랜 친구이자 정치적인 그런 언인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백담사에 가서 한 800일 가까이 머물도록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여러분들 1988년 11월 23일 날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떠나서 백담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여사하고 돌아가신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33년 전 백담사로 떠난 날 세상을 떠났다. 이게 거죠. 여론의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걸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그런 주범에 해당하는 민주당에 대한 그런 것을 수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수완박법 1, 검수완박법 2, 검수완박법 슈퍼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1988년 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오공비리청산 요구가 컷세게 일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민심이 가라앉을 때가 조용한 곳에 가 있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강원도 인재군 백담사로 떠났다. 여론이 컷세게 일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루진 다섯 번의 공직선거에서 전면적인 부정선거는 이 문제는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가 힘들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전 대통령의 유골은 아직도 집에 있나요? 이렇게 물으신데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전 대통령을 어디 모셨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금 송아지님 참 말씀을 잘하셨네. 국민의 분노는 부정선거로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재 님은 부정선거 때문에 모두 교도소 가겠죠. 부정선거를 밝히는 순간 정치 보복이라는 변명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 그렇게 당견인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참새 시각 눈앞에 먹이만 이렇게 쫓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친문의원들 젊은 사람들 최강욱 씨라든지 김용민 씨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시각이 너무 좁다는 거죠. 짧고 좁다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흐르는 그런 강물처럼 순리대로 매사를 처리하는 것이 본인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 대통령은 텃밭 가쿰에 조용히 살겠다.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적 보복이란 이런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봐주고 싶더라도 봐줘야 될 주체가 누군가 아니까 국민 대다수가 봐줘야 되는 거죠. 국민 대다수가 봐줄 수 있겠냐 봐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야기죠. 그 점을 그래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가지고 문재인에 대한 수사 이재명에 대한 수사 민주당에 대한 수사 이런 것을 다 막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야 아마 본인들 자유니까. 자